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비? 유나비? 도약이? 응. 양도약? 이야, 진짜 오랜만이다. 우리 거의 한 10년 만인가? 그러게.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.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딱 만나지? 서울 올라온 거야? 어. 저녁하고 요리도 배울 겸 올라와 있어. 너 요리해? 할아버지처럼? 아, 지금은 홍사대 사거리에 있는 국수집에서 일해. 홍사대 사거리? 나 거기 알아. 어? 나는 가본 적 없는데 애들이 막 맛있다 그러더라고. 아, 그래. 한번 놀러와. 그래. 나중에 한번 들릴게. 저기. 나 내려야겠다. 저기. 나 내려야겠다. 휴대폰 있지. 나. 번호 알려줄래? 어. 있지. 어, 어떡해. 안 내려요. 기사님 잠시만요. 괜찮아. 모르는가 봐. 도희가 미안해. 나 먼저 갈게. 너 비 맞을까봐. 가는 곳까지 내가 데려다 줄게. 너, 너, 감자는? 흐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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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. 흐흑. 흐흑. 감사합니다.